안녕하세요 크로플의 주은입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크로플은요 찬양에 대한 찬양에 의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찬양을 단순히 우리가 분위기나 그런 느낌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찬양의 가사를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첫 크로플은요 바로 내평생 사는 동안입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찬양의 가사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나이가 돼서 그런 건 아닌지 싶습니다 내 평생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아주 큰 다짐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굉장히 약하고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가사처럼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나 간증이 있다면 여기 댓글에다가 마음껏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크롭을 들려드릴게요 네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미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적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적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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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